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?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?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열어나요?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?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모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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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고심하게 매정하게 고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놀자 그러니 한 번만 놀자 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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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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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